루이 용기를 내! 힘내라 힘! 루이 파이팅! 꼴대가 비었어! 루이한테 패스해! 알았어! 자! 좋아! 루이! 공을 피하면 어떡해! 동점 기회를 놓쳤잖아! 설마 공이 무서운 거야? 그게 아니고... 루이는 겁쟁이래요! 축구공이 무섭대요! 울지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 응! 방법은 하나! 연습밖에 없지! 어? 정말 연습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 당연하지! 공을 끝까지 보면 돼! 어? 끝까지! 자! 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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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란 말이야! 다시! 으아! 으악! 무서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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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무야? 루이! 왜 이래? 너희들도 당해봐라 푸유와 빌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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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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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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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오더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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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어서와라, 공들이여 그동안 이리저리 차이고 맞기만 했던 불쌍한 녀석들! 이제 내가 새로운 힘을 주겠다! 하하하하하하! 너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혼내주는 거예! 가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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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해야겠어! 응? 근데 볼트랑 맥스는 어디있지? 여기! 으아! 으아! 어지러워! 빨리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야겠어! 으아! 리커버리 광선! 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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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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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우릴 공으로 만들다니! 슈퍼 공룡 타워 변신! 슈퍼 공룡 타워 변신! 흐하하하하하! 총 공격이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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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걷어차지 못할 거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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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난 정말 겁쟁인가… 으아! 으uck! 으아! 으악! 으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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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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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흐흑! 이런, 돌덩이잖아. 으흑, 이제 공은 실어! 미니튜콤넬! 정말 용감하구나. 그런 용기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 으악! 정말이요? 어서 피해! 네! 엄청 거대한 괴물이야! 슈퍼 공룡 머신으로 상대하자! 슈퍼 공룡 머신! 티라노 스터더 소환! 슈퍼 공룡 파워! 비니트 콩대! 우리 일강에 출동이다! 비니트 콩대! 음! 간다! 이 녀석 빠르잖아! 슈아악! 그렇다면 슈퍼 디스크 어택이다! 티라노 파워 슛! 가소롭군! 엄청난 힘이야! 헉!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풀려났다고 생각하느냐?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으아악! 으아악! 안되겠어! 푸테라 스카이를 부르자! 슈퍼 공룡 머신! 푸테라 스카이! 소환! 컨트롤 제지! 하나 더 늘어나도 소용없다! 여러 개의 공이야! 변신해서 피하자! 알았어! 으아악! 으아악! 합체하지 못하게 막아주겠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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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진 공들로 죽거나 해보자고! 좋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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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다! 슈퍼 스파크 핀! pouco은이프로 으아악! 들어가면 여기야! 히스! 으아악! 어허아! 으어엏!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멋진 슛을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 용기를 내면 돼. 지난번엔 겁쟁이라고 해서 미안해. 이렇게 용감한 줄도 모르고. 괜찮아. 어쨌든 오늘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